XSFM입니다. I, D, W, K 그할실의 유승균PD입니다. 싸움을 말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액션 영화의 캐릭터들이 하는 말과 달리 우리는 싸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널 컴뱃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세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동과 삶의 패턴의 특성 때문에 한 주를 마무리한다기보다는 한 주를 시작하고 있거나 한참 삶의 전장에서 전투 중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두들 건투를 빕니다. 지금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해당 계통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좀 안 되는 말썽들을 일으켜서 여당 내에서 혼인하고 여론의 매를 맞는 사건들을 덜어보았습니다. 예전부터도 저는 시민단체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국회에 대비를 하면서 호된 수업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간단한 원리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피지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계속해서 알리고 싸우는 역할을 평생 해온 투사들의 경우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피지기 중에 절반만 되면 승률은 50%로 떨어집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나를 잘 알아야 욕도 안 먹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40, 50대, 60대의 국회의원들은, 새내기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너무 거세게 때리진 마시고요. 이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싸움의 기술, 모럴 컴뱃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반려세지의 깨끗한 생각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8시간 다려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잠시 광고를 하러 에디터가 들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어느 시간입니다만. 네. 과거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차가운 계절에 더 빛을 바라는 더 쌍화의 광고입니다. 네. 연말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합니다. 쌍화, 더 쌍화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제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네. 겨울에 집에 앉아가지고 쌍화차는 무시하고 싶지만 맛있죠. 그럼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맛있죠. 저도 계속 그 구세대 아닌 척하려고 네. 구사대 아닌 척 구세대 아닌 척하려고 최대한 참았지만 노른자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이제 그 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도 쌍화차가 나오더라고요. 합니다. 네. 힙하다는 얘기죠. 응. 연말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최대 만원까지 할인이 되는데요. 응. 언제까지냐. 네. 모르죠. 아 간만에 엔들리스 세일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간 동안 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랜덤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업체가 기억이 나는 순간 끝나는 거겠죠. 그럼요. 네. 액세스몰에 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싸우면서 얻는 교훈. 오랫동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얼마나 시시하고 쓸모없는 윤색이며 자기 변명처럼 들리시겠습니까. 제가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관련된 뉴스를 왜 말씀을 안 드리느냐. 만약에 제가 주 5일을 하는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프로듀서였다고 해도 입대자마자 주 5일 매일 시간 땡 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언제나 부처럼 시작한다 라는 건 오늘 나온 중요한 히트곡을 들어보라고 하는 친구 내가 덕질하는 스타의 일상에 대해 떠드는 친구 내 역할 그 이상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에 중요한 일이겠죠. 지금 여당과 여당 청와대와 검찰의 싸움은 그리하여 저도 중요하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주 5일 매 시간 땡 치자마자 들을 이야기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스코 엘리슈 시간에 들으셨다시피 그곳에 사이키가 생기면 거기가 플로어가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 곳에는 메시지가 오고 가죠. 그리고 정치의 플로어에서는 메시지의 형태는 언제나 분노와 혐오가 상당 부분 섞여 있습니다. 대검찰청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는 한 군데에서 산 것으로 보이는 근조 화환이 매일같이 늘어서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화환이 예쁘니까 봐주세요 하는 아름다운 의도만큼은 아닙니다. 상대 쪽에 겁을 주죠. 지지자가 이렇게 많아. 혹은 군대 사열하는 모습 같은 걸 보여주죠. 이렇게 일렬로 잘 정리돼서 쭉 서있다 인마. 어딜 와서 들이대려고 하느냐. 어찌 보면 늘어선 전경 전열의 다른 형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내보낼 수 있는 분노의 메시지를 여러 사람이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어떤 미학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대일의 싸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제인 싸움의 기술은 준비하셨나요? 없으셔도 되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신 정은혜 무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디어 초급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너무 못되게 굴지 않기. 이거 우리 스포츠를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어디까지가 파울이냐. 적어도 비겁하게는 싸우지 말자.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어디까지가 파울이냐. 어디서부터는 프라그런트 파울이냐. 고의적인 파울도 1단계냐 2단계냐. 이 정도를 배운 것 같아요. 찌른데를 또 찌르지 않는다거나. 함부로 경멸카드를 쓰지 않는다거나. 오늘은 초급을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급을 거의 중요한 얘기는 저번 주에 다 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이랑 균 오류라는 게 있는데 확증 편향과 균 오류. 이거는 배워서 외워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하고 내가 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고교 시절 논술 시간에 우리가 신문에서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의 도구들을 다 가르쳐줘요. 어느 시간에 논술할 때 논리오류 가르쳐주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고3 때 배웠을 때는 20살, 21살 때는 신문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구분이 잘 됐는데 저분 또 논리오류를 저지르고 있군. 이렇게 잘 파악이 됐는데 나이 드니까 이제 다들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까먹었는지. 그러게요. 배웠을 때는 아마 이해를 했을 텐데 이걸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습득을 해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잘 안 되죠. 어릴 때는 나 이거 확증 편향 아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걸요. 다웃을 가졌을걸요.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게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상을 믿고 또 그 세상을 믿는 사람들끼리 친구를 하고 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금이 갈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외풍을 막는 데에 특별한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 데에 보수화는 필이 들어가는 요소잖아요. 사람이 보수화가 돼야 되니까 확증 편향은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생존에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덜 복잡한 세상을 살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살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살고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돼 있고 이럴 때는 타자의 논리나 다른 사람의 사고 패턴이 다른 것이 것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사고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이 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되는 세상이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이제 확증 편향하면 이거죠. 내가 너가 왜 이러는지 안다. 너가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다 증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 논리를 반박을 하더라도 흔들려지지 않는 게 생기는데 요즘 같은 복잡한 고용 구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상담사나 1층 노동을 하시는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고객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에 혈안이 됐을 거라고 착각해요. 확증 편향이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서비스하는 분들한테 못되게 굴죠. 그러면 더 얻어낼 수 있을까 봐. 그러게요. 실제로는 그분만 덜 리죠. 확증 편향을 심하게 가지게 된 사장님들은 직원이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쟤네들 일하기 싫어서 그래. 나만큼 열심히 일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서 그래. 라는 확증 편향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알아요. 확증 편향의 문제가 그런 식으로 쟤네들이 게을러서 그래. 일하기 싫어서 그래. 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하는 행동, 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점점 믿음이 확고해지고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 믿음이 생기죠. 내 파트너가 내가 쟤를 좋아하는 것보다 날 안 좋아해서 그래. 네. 그런 거.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그렇죠.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입니까. 제가 아는 유명한 친구 중에 예전에 술을 먹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난 네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연락을 잘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였을까요? 저는 정말 그게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면 주변에 잘 보이려는 사람들을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는 형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서로 이해가 달랐겠죠. 서로 이해가 달랐겠죠. 확정 편향이 달랐겠죠. 점점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고 몇 년이 흐르면 역시 쟤는 나를 싫어해. 또는 쟤는 역시 유명인이어서 내가 전화하기를 바라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랑 한 번이라도 연락하신 분,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유PD가 사람들이 싫어한다더라는 소문은 누가 낸 거예요? 개부터 죽여버리겠어. 개만 부숴버리면 어떻게 좀. 안 싫어해요. 그런 확정 편향을 갖지 마세요. 여튼. 그다음에 이제 귀인 오류가 있는데. 귀인 오류 뭐예요? 귀인 오류가 좀 비싼 것 같기도 해요. 귀인 오류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의 이유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저번에 잠깐 얘기하긴 했어요. 굉장히 간단한 반복 좀 하는 이유지만. 내가 늦은 거는 길이 막혀서고 남이 늦은 거는 게을러서다. 아니면 나를 싫어해서다. 나를 일부러 저런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인 오류는 대부분 또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는데.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의 원인은 나 밖에 있는 외부적인 원인이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하는 원인은 그 사람 내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질이 문제다. 저 사람의 내용물이 문제라는 거죠. 저 사람의 자질이 문제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 내 인생은 빡세고 저놈은 못된 놈. 그렇죠. 쉽네요. 쉽네요. 이거 되게 쉬워요. 쉬운데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되게 자동화된 사고고. 그런데 사실 반대도 있어요. 이 반대는 뭐냐면. 반대는 뭡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내가 모자라서고. 내가 진짜 내가 부족한 인간이어서고. 남의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해지가 되게 쉽고요. 자기를 탓하기가 되게 쉽고요. 상대방한테 굉장히 관대하면서 자기를 깔아내리는 이런 유형도 있기는 해요. 이상하게도 전 세계의 10대를 울리고 웃기는 그 시대의 히트곡들이 보통 그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어떤 주제예요? 너는 왜 이렇게 다 잘하고 다 잘랐니? 나는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똥몽청이인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주관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삶이란 없잖아요. 다 나라는 삶 속에 살고 있고 상대방은 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인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원인을 갖고 있는지 다 펼쳐놓고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걸 해석하는 틀이 남 탓을 하는지 내 탓을 하는지 세상 탓을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잣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 탓을 하려고 의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 탓을 맨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스스로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남 탓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되거나 싸움을 걸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고.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세상 탓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머리를 깎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한 가지 원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싸움은 우리가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싸움을 할 때는 한 가지 원인을 찾고 싶고 그 원인을 해결하고 싶고 너든 나든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라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싸움이라는 결론으로 갈 때와 그렇지 않고 건전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결론으로 갈 때의 패턴이 확 다른 게 그런데 내가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쓸데없는 과거 이야기. PC통신 동호회 모임날이었어요. 큰 날이죠. 눈이 오던가요? 스무 살. 눈이 안 왔어요. 보통 지하에 무슨 클럽 같은 데서 잘 모였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그날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현피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중에 이제 싸운 사람 중에 맞은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때린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도를 통해 올라가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제 위쪽으로. 이런. 그래서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제가 잡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린 사람을 보고 저는 일단 감정이 안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얘한테 큰 애정도 없어요. 제가 방금 받은 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게 아직도 영원히 잊혀지질 않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입이세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는데 싸움은 중단됐고 제가 어떻게 해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감정이 껴서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일단 일반화할 것부터 찾죠. 그럼요. 이걸 어떻게 일반화를 해서 내 탓이 아니게 만들어 놓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생각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게 그렇게 되겠죠. 일반화하려는 궁리하는 속도는 사람들이 엄청 빨라요. 보면. 엄청 빠를 거예요. 내가 그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걸요. 아마. 너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너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지. 또 나 같은 사람 언제 봤냐고. 그런데 이제 너 같은 사람의 증거가 옷차림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말툴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날씨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나나 너나 상관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초급 과정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왠지 청취자 여러분. 무인은 싸움을 하고 다닐 것 같지만. 옛날 무술 영화 보시면은요. 진짜 고수는 계속 피하고 다니죠. 마지막 장면에만 싸우고 보통 잘 안 싸웁니다. 잘 안 싸우죠. 그래서 무인도 개인 경험이 이 책에 나온 거 보면은. 싸움을 말려본 경험이 많이 나옵니다. 네. 싸움 말리는 취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싸움 말리는 건 사실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에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느끼는 것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거 잘 느끼는데. 그걸 잘 느끼죠. 긴장이 돌기 시작하죠. 긴장이 돌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자리를 피하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할 건데. 저는 긴장이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상황을 빨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누가 화가 나있나. 그건 훈련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좀 그런 편이에요. 그건 마치 굿모닝 팝스 오래 하시던 오성식 씨가 영어 못할 때 아무 다른 인종한테나 가서 계속 말 걸었다고 하는 것처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훈련하는 거기도 하고. 이게 어쩌다가 해봤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업돼서. 아, 누구 싸우기만 해봐라. 좀 이제 싸움 거리를 좀 찾고 다니는 편이기도 하고. 가서 말리고서 난 레벨업을 하겠어? 네, 그러려고 하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 싸움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요즘은 필요한데 훈련이 안 되시는군요. 정말 좀 훈련을 하려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철에서 싸움 나는 그런 영상들도 되게 유심히 보고.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무슨 말 할지 싸움을 말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보고 하는데요. 사실 간단한 논리가 있더라고요. 화가 난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많이 갖고 있어요. 억울해서. 그런데 억울함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않을 때도 많기도 해요. 누가 나를 이상하게 꼬라봤다. 이런 걸로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내 나이와 동일치와 이런 게 있는데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지만 일단 그 감정이 올라간 그 상태에서는 이유가 정정당당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지금 억울하다. 이 감정이 되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전쟁이랑 똑같은 게 전쟁은 직전까지만 이유를 쌓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는 상관이 없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전쟁이 시작됐으면. 싸움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이유가 중요하겠지만 싸움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차면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당신의 화가 정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을 수 있고요. 싸움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일단은 그 사람의 화를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확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왜 경찰의 네고시이터들 배운다는 거 들어봐도 심판자 같은 거 하면 망한다 그래요. 망하죠. 망하죠. 일단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야 니가 뭘 잘했다고 지금 인질극을 하고 그래 그럼 빵. 그렇죠. 심리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막는 것도 비슷할 것 같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당신의 감정을 인정한다. 존중한다. 내가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말리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인정한다. 내가 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싸움을 말리는 단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잠깐 스피노프로. 첫 번째 단계는 나는 당신이 화난 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화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알고 있다고 인정한다는 또 다르네요. 그런데 정말 다른가 싶긴 해요.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나는 너가 화가 난 걸 알고 있고 너의 화를 인정해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데 이건 다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바디랭귀지와 얼굴 표정과 이런 건데 상대방이 누군가가 이제 싸움이 일어난 상황에서 화가 난 사람 보면서 아 저저래 왜 저래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다면 아유 이해한다고 아 진짜 이러면은 정말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 화가 난 것을 보고 있으면서 정말 화가 날만 했나 보다.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화가 난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어떤 상황을 급격하게 나쁘게 만드는 대신에 이해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들여다 주면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되게 싸움을 말릴 때 긴 얘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얘기. 그러니까 난 당신의 싸움 화가 난 것을 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정말 별거 아닌데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뭐 이 정도. 아 그랬군요. 그 과정이 인정이네요. 그게 인정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당신의 화가 난 것을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화가 난 이유를 말하게 돕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화가 난 이유를 말하고 나면 얼굴을 끄덕이거든 아니면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던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그것과 그 화에 공감하느냐 마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드러나게 표현을 해 주는 것. 그럼요. 그러니까 인정을 내가 한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인정한다는 걸 저쪽이 화난 쪽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럼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사실 그거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래서 당신의 말을 들었고 들었음을 피드백을 줌으로 해서 내가 들었음을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까지가 커뮤니케이션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송을 왜 하냐면요. 그걸 세상에서 제일 못해요. 피드백을 줌 상대방이. 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라는 걸 오라를 내뿜는 걸 세상 귀찮아요. 양말 신는 것보다 더 귀찮아요. 그런데 방송을 하면 억지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조금 나아지셨나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못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하는 것도. 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싸움을 못해서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맞아요. 고수가 되려면 못해야 돼요. 처음에. 못해야지 배우죠. 못해야 배우고 싶고 그래야지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서를 복습해봅시다. 싸움을 말릴 때. 당신 화난 거 압니다. 압니다. 그런데 당신이 화났으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물어봐요. 돌려주세요. 들으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표현하고. 그 표현은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대부분 게임 끝이에요. 그래요. 그게 제가 화가 난 이상한 진상 지하철 승객이야. 어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 증인이 돼주잖아요. 그렇죠. 내 참고인이 돼주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 풀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참 신기해요. 감정이 한순간에 싹 내려옵니다. 그게 되게 놀랍고 희열을 느끼고 재미있기도 해서 자꾸만 기회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 너무 화가 나서 불길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 말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있겠죠. 이게 전달만 할 수가 있으면 감정을 내리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할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를 피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화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나를 누군가가 막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도 동시에 있거든요. 이게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럴컴 컴패 시간이 약간 불편하다거나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코스모스에서 카우스를 들렀다가 다시 코스모스로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필요해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랜덤이고 주사위 굴리는 어떤 확률이 있어요.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불을 끌 확률도 있고 같이 타 죽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는 사람과 싸우는 거든 모르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거든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점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인께서 이러면 100% 말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싸움을 말렸던 경험이 100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상대방의 감정이 쑥 내려가는 거를 봤고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점점 잘하게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는 그래요. 싸움의 기술을 쓰면서 싸움을 더 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좀 더 잘 반응할 수 있고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싸움을 말리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 내 앞에 펼쳐지니까. 그럴 때는 어떤 역할을 하게끔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강아지가 왜 이렇게 냄새를 잘 맡을까. 50미터 바깥에서 반려자가 오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짖을까. 이런 걸 자꾸 궁금해하는데 사람도 기운을 되게 잘 느낀단 말이에요. 엄청 잘 느끼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책을 읽다 말고 제가 메모를 적어놨는데 인정하고 물어봐주고 공감하고 달래준 다음에 회복으로 끝낸다고 하는데 회복을 어떻게 하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써놨는데 지금쯤 이해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싸움을 말려본 게 종로 어딘가에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거기는 주차하기가 참 곤욕이에요. 싸움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동네에 어떻게 아름아름이 있는 주차관리원하는 어르신하고 같이 아는 할아버지가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 자기 물건을 주차장 출입구에 쌓아놓고 주차관리원하고 싸우고 계신 거예요. 내 차가 나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저는 그래서 주사위의 확률을 대충 예상을 해보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제가 나가는 입구에 차를 대놓고 내립니다. 그래서 끼어들어요. 비교적이 비슷하게 해봤거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들어야죠 당연히. 아 그러셨군요. 네. 알아듣든 말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는. 아 그렇군요. 한 다음에 저 나가도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된다고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친절하게. 그런데 저 나가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직전에 제가 기운을 느꼈던 게 지금 기억났어요. 어떤 기운이었나요? 녹아내리네 이 사람이. 녹아내려요. 이런 기운에 대한 느낌도 기억이 나는군요. 아예 까먹고 있었는데. 사실 저 뭐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걔를 동네에서 걔를 만나면 걔한테 텔레파시를 쏘는데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그거 잘하는 분이 있죠. 텔레파시를 쏘고 가까이 갔을 때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앞에서 사실 내 기운을 움직이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런 기운을 뿜어내면 적대적으로 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저래? 저 사람 진짜 이상해. 이런 순간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싸움을 당연히 막지 못하기도 하지만 증폭시킬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소셜에서 보는 모바일 텍스트 유저의 커뮤니케이션의 한계가 그거거든요. 그런 건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글자는 자꾸 세상의 이너서클에서 나를 제외하려는 듯한 에너지를 내뿜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워요. 글자로만 읽으면 내 상태에 따라서 읽으니까 심지어 교황의 트위터를 팔로우해도 교종이 하는 말씀을 들어도 나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나쁜 놈 아니야? 이런 생각만 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기운의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글자로 커뮤니케이션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류를 하는 게 내 기분에 따라서 글자를 읽는데 똑같은 말도 똑같은 말도 그런데 싸움이든 대화는 다 쉬고 은율이고 노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몸치시고 무용이고 춤이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글로만 읽을 때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환하게 읽을 수도 있는 거고 노래하듯이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가까이에서 내뿜는 호흡 이상의 또한 알 수 없는 파동을 우리는 알고 있네요.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는 오감 말고 훨씬 더 많은 감각이 있다고 해요.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쳐다보면 아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감각으로 세상을 공유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싸울 때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제 기운을 뿜어내면서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처음 초급 기술의 네. 이거 초급 기술의 결론을 좀 냅시다. 네. 결론으로 이제 조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율? 네. 조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운의 조율일 수도 있고 목소리 톤의 조율 수도 있고 마음의 조율일 수도 있고 감정과 감정에 만나서 조율이 되는 것으로 회복을 한다. 이것이 이제 초급 기술의 마지막인데 조율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기쁜 일 중에 하나예요.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음. 우리 뭐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정당의 당직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까 그랬네요. 노동조합의 임원 여러분, 노조 측, 사측의 노무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세요. 세상 제일 싫어하는 게 조율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소셜 이야기 했는데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만남보다 글자, 텍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오우라를 느끼는데 쑥 매길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그게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반대쪽에 나가서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고 그걸 참 많이 느껴본 사람들을 만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싸움을 이렇게 정석대로 잘하냐?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보통 더 나쁜 놈들입니다. 기운을 느끼고 이걸 어떻게 조지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산 사람들한테는 조율이라는 개념이 엄청 피곤한 거예요. 조율은 왜 그렇게 좋은 경험이죠? 좋은 질문이네요. 생각을 조율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일 것 같은데 우리는 누군가가 내 얼굴 표정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내 목소리 톤에 맞추고 그러면 심장 파동이 비슷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심장 파동이 비슷해지는 게 조율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장 가까이는 경기장, 콘서트장, 유세장.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같은 파동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같은 파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생각의 조율 이러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감정을 조율하는 방식은 같이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을 부른 거예요.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심장 박동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이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돈다든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리듬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사실 아이와 엄마가 리듬을 맞춰서 웃는다든가 리듬을 맞춰서 호흡을 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마법에서 깨어나면 부모는 자식이 여전히 원수인데 하지만 우리는 조율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약을 빨아본 적 있죠? 있죠. 있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지난 방송 때문인데 조율은 회복하기 쉽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율이 조율이 회복을 쉽게 만든다? 회복을 쉽게 만들기도 하고 조율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조율하는 일을 좋아하게 된다? 좋아하게 됐죠. 이것의 긍정적인 경험을 중첩시키다 보면 네. 맞습니다. 싸움은 조율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싸움의 마지막 회복은 조율로 함으로써 끝나기를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할 수 있는 행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를 같이 부른다든가 곡놀이를 같이 하든가 같이 걷거나 같이 속도로 맞춰서 걸으면 걸으면 심장 박동이 비슷해지고 우리의 몸짓이 비슷해지고 이러면서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결국 랜덤한 확률에 그 앞에 싸움의 단계에 뛰어드는 것하고 동일한 모험일 수도 있겠네요. 조율을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조율을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율하기 더 쉬운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어요. 같이 숲을 걷는다.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란히 걷는다거나 하면 물론 누가 그걸 떼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 몇 번 10대 때 친구들이나 연애를 할 때나 이럴 때 뭔가 책이나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 어떤 회복하는 방법 선택했다가 다시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사실 이제 회복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죠. 맞아요. 아직 나는 화가 났는데 옆에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자기야 우리 잘해보자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기운 해석법에 있어서 생초보인 거죠. 이 파동에 대해서는 참 저는 이게 지금 미디어 장사 10년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게 예전에 영화비평에서 그런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랩스터의 시대가 도래했고 인터넷 기술은 훨씬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은 왜 살아남아 있느냐. 함께 어떤 파동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한국에는 만들려고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생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펍 같은 것. 왜냐하면 한국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팀만 응원하는 게 아니니까 스포츠 펍 문화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본 유일한 스포츠 펍이 아나이글스 펜이 만든 거였는데 그건 대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스포츠 펍이 되게 중요한 문화인 것 중에 하나도 같은 파동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네. 콘서트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 싸움을 회복하는 것도 그건 경험과 닮아 있군요. 굉장히 닮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철새를 생각해 보면 철새들이 막 천마리씩 이렇게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움직이는데 누가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팔로워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군에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에요. 교육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조율이거든요. 눈을 들어 밤샘을 보시면 그런 새들이 지금 한다스가 휘트럭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V자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맨날 하루에 몇 번씩.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보다 더 고쳐하는 어떤 동물이나 생명이나 아니면 외계인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다 스스로는 자율성을 갖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동물들처럼 어떤 떼거리 문화가 있는 거고 어떤 움직이는 패턴이 있는 걸 텐데 그럼요. 싸움을 할 때는 이 패턴을 끊고 어떤 패턴을 조율을 끊고 우리가 싸움에 임하는데 싸움을 회복하고 다시 그 합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회복하는 방법일 걸 생각하고 또 싸움의 기술에서 저희가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안 볼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싸우고 또 보고 사랑하고 울고 불고 지지고 복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회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평상시에 누가 내 입장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의 나들은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말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도 뭐 나 힘드니까 좀 알아봐줘 같은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한 30살 넘어서 뭐 이 회사 관둠 내가 주면 어딜 가 40살 돼가지고 아 이제 할 것도 없구나 이거 하다 죽어야 돼 혹은 뭐 자기 결혼 관계 뭐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더 크게는 뭐 친구 관계나 동호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때에도 있으니까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상당 부분은 나의 적응과 선택에 의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그 조직과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과 같은 파동을 느끼면서 살다가 싸울 때에는 잠깐 거기서 빠져나왔다가 그렇죠 그렇죠 파동을 깨죠 해결할 때에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리듬을 맞추지 이걸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 리듬을 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네 초급을 얘기하고 2시간 반에서 벌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다음 주에 중급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모럴 컴백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정은혜 문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 번 먹었다니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어우 맨날 청소해도 번득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봐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안 되고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땐 반려세제 클리치 임금님께 진상은 전통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금지의 의사소통 자 저희가 지금 최대한 적은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은 격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디터가 과거의 어느 순간에 저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떠나기 전에 의사소통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수주 언더바 아이비엔 5100님께서 이분이 유형 마무리시킨 이슈를 살려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죠 자기방어술 책 얘기 그만하랬더니 네 자기방어술에 대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자기방어술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른 분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저희 방송과 상관없는 다른 트윗을 인용을 하셨고요 네 이 원서가 82년 일본에서 나온 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원서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정보는 이 작가인데요 저자 빅토르 코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하여 제가 하나만 맞추고 하나는 확 틀렸죠 빅토르 코카라는 사람은 있었고 네 일본에서 나온 책은 맞다 그렇습니다 1935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일본에서 활동한 삼보 격투가라고 합니다 아마도 구소련 영역 어딘가 출신이셨던 분이었겠네요 1935년 만주국에서 일본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일본에서 활동을 했고 일본 삼보 연맹 결성 및 일본인 최초의 삼비스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식 이름이 코가 마사키즈였던 것이 빅토르 엠코가가 된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합니다 아 머리카락 반대로 쓸어넘기는 거 말고 중요한 것들도 있다더라 주로 중요한 내용이었다더라 라고 해서 사용하겠어요 네 그만 비웃자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 짤로 소개됐던 그 내용들도 실전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의사소통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에디터 다음주에 만나요 그렇습니다 복습 인정을 하고 물어봐주고 공감을 해준 뒤 그리고 공감은 팁을 말씀드리자면 꼭 진심일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혹은 다 이해 못했어도 진심만 있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와 진심은 때로 분리되어 있죠 그 뒤에 달랜다 내가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제 가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것 다시 여러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꼭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더 화를 내셔도 됩니다 저 사실 오지랖 좁아가지고 모르잖아요 오지랖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가능성에 내 자신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때로 놀라운 화합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최악의 결과가 오기도 하죠 가끔 주사위를 굴려봐야겠습니다 삶과 싸움이라는 전장의 말이죠 2020년 세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구성의 윤세민 에디터가 수고했고요 나머지는 유승균 PD였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어제 말씀드린대로 그 안실의 서브 퀘스트 중 하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변함없이 이어지는 모럴 컴뱃 드디어 중급을 소화하고 있죠 기대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 전에 다음주 목요일에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레칭 하세요 XSFM입니다 I, D, W, K Friendship Friendship I, D, W, K I, D, W, K I, D, W, K